네 장문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태워주려고 길을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요 길을 돌아간다 원래 가던 길에서 돌아가다 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차를 태워준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Give 누구누구 someone a ride죠 ride를 명사로 써서 누구에게 ride를 준다 이렇게 말하면 차를 태워준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를 태워주는 거니까 Give me a ride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길을 돌아간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는 표현을 만약에 모른다면 가려던 길 말고 다른 길을 택하는 거니까 You don't have to take a different route 혹은 route 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Take a different route to give me a rid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를 태워주기 위해서 Take a different route 다른 길을 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되죠 이렇게 하면 의미가 잘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을 Go out of one's wa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길에서 go out of 벗어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go out of one's way가 가려던 길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You don't have to go out of your way to give me a ride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길을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말이 되죠 막상 영어로 표현을 해놓고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좀 주목해서 기억해 놓지 않으면 바로 쉽게 떠올리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이죠 자 근데 이 표현은 실제로 이렇게 길을 돌아가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친절을 베푼다 뭔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He went out of his way to help me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길을 돌아갔다는 의미보다는 하지 않아도 될 어떤 것을 하면서 나를 도왔다 그러니까 나한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어떤 불편을 감수했다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해요 He went out of his way to help me 이 문장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영어에서 이렇게 go out of his way처럼 쉬운 단어로만 이루어진 이런 일상적인 표현들 보면 지시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좀 생각하면서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를 태워주기 위해서 길을 돌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go out of one's way 그리고 그 표현이 비유적으로 쓰였을 때 어떤 의미인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6 6 7 아멘